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서 그녀 윤수림 역을 맡은 레드벨벳 조이입니다. 오디션을 봤는데 저 친구 아예 뭐지? 자꾸 궁금해지는 친구, 굉장히 놀라운 구석이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자기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녀라고 생각합니다. 기억나는 나의 발걸음 비틀비틀 이번 너에게 주고픈 노래 너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녕 소림아 무엇보다 잘하고 있고 좋게 나오고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누구보다 재밌게 같이 잘해보자 고마워 항상 옆에서 좋은 에너지 줘서 파이팅이야! 첫 작품으로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3월 20일 월요일 밤 11시 TVN 첫 방송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아시다시피 어차피